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신조회 쿨톡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배우자인 김건희씨 문제로 요 며칠 굉장히 곤욕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기사가 매우 눈에 띕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장남인 29살 이모씨가 상습불법 도박을 해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혹에는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의혹을 제기할 만한 합당한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사를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이재명 장남이 맞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빼박 근거들이 조선일보 취재진에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서버를 두고 있는 한 온라인 포코, 포코 카드 트럼프 튼다고 그러죠. 포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그 게시판에 이기고 싶다. 이기고 싶다. 그러니까 도박에서 이기고 싶다. 도박 게임에서 이기고 싶다. 이런 닉네임.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본명을 쓰지 않고 자기 닉네임으로 글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닉네임으로요. 2019년 1월부터 그러니까 재작년 1월부터 2020년 7월 작년 7월까지요. 이기고 싶다라는 닉네임이 한 200여개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서버만 미국에 있죠. 사실상 이 한국인들이 도박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서버만 미국에 두고 사실상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 도박 사이트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200여 차례 2019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글을 올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글을 200여개의 글을 보면요. 자신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또 자신이 어떤 체험을 했는지 이런 경험, 도박 경험들을 아주 구구절절히 적어놓았는데 거기서 보면 이게 불법 도박을 했구나. 불법 도박을 했구나 하는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현행법 위반이다. 게임 산업 지능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그 다음에 재작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장남은 불법 도박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닉네임이 이재명의 장남인지 아닌지 보니까 장남일 수밖에 없다. 장남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네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그 해당 사이트, 도박 사이트도 밝힌 자신의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앞부분 13자리를 보니까요. 13자리를 보니까요. 이재명 장남이 이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의 아이디하고 동일하더라. 보통 우리가 아이디를 만들 때 여러 개를 만들지 않고 그 하나를 만들어서 이메일 아이디로도 쓰고 무슨 다른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SNS 아이디로도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박 사이트에 올라온 이기고 싶다의 이메일 앞자리 13자리가 이재명 장남이 실제 하는 자신의 실명을 걸고 하는 인스타그램의 아이디하고 동일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 근거는요. 이기고 싶다가요. 2019년 1월부터 도박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올린 글 중에 인턴 4개월 차 지각했다. GX 하면 지랄, 그러니까 X라는 게 지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지랄하면 그냥 이번 달까지 한다고 하고 때려치워야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도박에 관련된 글이 아니고 자신의 일상에 관련된 글인데 그거를 도박 사이트에 올렸던 모양입니다. 2019년 7월에 인턴 4개월 차인데 지각을 했는데 상사가 지랄하면 그냥 이번 달까지만 하겠다 하고 때려치워야겠다 이렇게 썼는데 실제 이재명의 장남이 모금융사의 인턴으로 근무했던 게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장남이 모금융사의 인턴으로 근무했던 기간 근데 그때가 2019년 7월이 정확히 4개월 차 되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의 장남이 분명하지 않겠나 그랬고요. 또 이기고 싶다는요. 자기소개를 그 사이트에 하는데 나는 스카이 경영대 출신이다. 스카이 경영대 출신이다. 이렇게 썼대는데 실제 이재명의 장남은 고려대학교 경영대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딱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기고 싶다가요. 2019년 8월에 또 어떤 글을 올렸냐면 사이버 고연전 대표로 나가는데 쪽팔리지만 재미있긴 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고연전이라고 하는 게 연세대학하고 고려대학하고 무슨 게임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이버 고연전 대표로 나가는데 쪽팔리긴 하지만 재미있긴 하다. 그런데 실제로 한 달 뒤에 이재명의 장남이 2019년 사이버 고연전 그러니까 게임 스타크래프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남성들이 많이 아는 스타크래프트 그 게임 고려대학교 대표로 나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근거를 봤을 때 이기고 싶다가 이재명의 29살 장남임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의 장남이 여기에 200여 건의 글을 올렸다 해서 이게 곧 합법적인 도박을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불법 도박을 했다. 이렇게는 또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200여 건 글 중에 스스로가 불법 도박을 했음을 자인하는 그런 글들이 상당히 있다 하는 건데요. 이런 글도 올렸어요. 해외 포커 사이트의 칩이라는 게 게임머니를 말한 거죠. 그게 이제 실제로 현금으로 다 이게 익스테이지가 교환이 다 됩니다. 되는데 그걸 거래하자는 글도 올렸고요. 그게 이재명 장남 이기고 싶다가 올린 액수를 보니까 게임 칩의 거래 액수를 보니까 한 1,400만 원 정도가 된다. 한 번에 500개의 칩, 70만 원 상당을 사겠다는 거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고 적어도 몇백, 천만 원대 도박을 실제 한 게 아닌가. 그리고요. 그 칩을 거래하자. 거기 그 관련 게시물에는 일부 게시물에는 완자, 그러니까 완료했다. 실제 거래가 성사돼서 완료되었다 하는 완자를 적어놓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2019년 5월에 서울 신촌의 불법 도박장에 방문해서 자기가 그걸 했다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빼박 증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6월 달에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분당은 이제 이재명의 집이 있는 곳이죠. 분당에 있는 도박장을 시작으로 해서요. 열흘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도박이라는 게 인터넷상에서 하는 온라인 도박이 있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개설된 이 도박장, 직접 가서 하는 우리가 뭐 보면 카지노가 하듯이 그런 도박장이 있는데 이재명의 장남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이것도 양쪽을 온, 오프 다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2019년 6월 분당에 있는 도박장을 시작으로 그 오프 후기, 오프 후기라는 거는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도박장 실제 도박장을 방문한 후기를 시리즈로 올렸다는 거예요. 시리즈로 올렸는데 거기 그 글에 보면요. 매번 오프 도박장 가는 곳이 바뀐다. 압구정, 건국대, 왕심리, 신림, 분당 바꾸면서 다닌다. 같은 곳 자주 가면 긴장감이 사라져서 루스해지고 루스해진다는 게 이제 좀 느슨해진다. 긴장감이 좀 해이해진다. 이런 거고요. 내 엣지가, 엣지가 이렇게 딱 각을 세우는 그런 날카로움, 예리함. 그거 아닙니까? 내 엣지가 사라진다. 그래서 자기는 수시로 바꿔서 다닌다. 그러면서요. 이런 불법 도박장에 한 열흘 동안 다녀서 536만 원을 땄다고 자랑삼아 또 글을 올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올린 글에 보면 처음 시작은 2주 정도의 굿 런. 굿 런이라는 건 뭔가 이제 잘 달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550 정도로 땄어. 그러니까 한 550만 원 정도 땄다라는 거고요. 또 이런 글도 있어요. 하지도 않던 토토 사이트에서 파워볼 홀짝으로 마이너스 500 찍었어. 이거는 500만 원을 잃었다는 얘기겠죠. 500만 원을 잃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포커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했구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액 제한이 없는 불법. 이건 완전 금액 제한도 없고 불법인데 파워볼 홀짝 게임 이 파워볼 홀짝 게임 이 토토 사이트에 있는 거 여기서 500만 원을 날렸다. 이거는 뭐 이게 불법 도박이라는 게 너무도 명백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글도 올렸어요. 난 포커 플레이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까 보니까 도박꾼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도박꾼, 도박꾼이다. 또는 도박 중독자다. 이렇게 지칭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9년 5월이라는 이런 글도 올렸어요. 회사에서 여유 있을 때 온라인 도박을 하려고 했는데 상사랑 대화하고 있는데 자기 책상 앞에서 상사랑 대화하고 있는데 자기 그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 갑자기 온라인 도박 팝업창이 갑자기 떠가지고 당황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요. 직장에서 그 옆에 사람들 자기 쳐다보지 않을 때 그 아름아름 또 온라인 도박을 했다라고 하는 이실직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런 정도면 거의 완벽한 취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재명 아들에게 해명을 요청했더니 이재명 아들 왈 아버지나 캠프에 연락하는 게 좋겠다. 아니 자기 개인 신상 문제인데 본인이 기이다 아니다 팩트 확인을 하면 되지 이 권력자인 자기 아버지나 캠프에 연락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시 이재명 캠프에 문의를 했더니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다. 이런 반응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장남이 조선일보로부터 해명 요청을 받은 직후인 어제 저녁 7시에요 포털사이트에서 사용한 이메일 주소 그 이메일 주소 앞자리 13자가 인스타그램 계정하고 똑같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를 삭제를 했다. 이 두 가지를 삭제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다 기록이 남아 있겠지만 뭐 이제 찝찝하니까 이거를 그냥 삭제를 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도박 중독자다. 도박꾼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니까요. 이건 도박 중독되면요. 이게 치료 대상이 됩니다.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사람이 기분 좋고 흥분했을 때 그게 뭐냐면 뭔가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실 때라든가 또 게임 중독자가 게임을 할 때나 이럴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분배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고 그거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장남의 경우 스스로를 도박 중독자로 할 정도니까 이게 치료 대상이 되는데 과연 이재명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그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